안녕하세요 별림입니다. 오늘은 기출을 했는데요 CBR600RR. 그래서 번호판을 달아볼까 합니다. 준비물 먼저. 준비물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드라이버와 이런거 뒤 거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잡아줄 수 있는 거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일단은 이 친구를 먼저 끕니다. 저는 오른쪽에다가 끄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뒤를 돌려주면 됩니다. 참 쉽죠? 자 이거를 이렇게 먼저 먼저 띄기 전에 얘를 잡고 여기다가 심을 넣고 얘를 잡고 여기다가 심을 넣고 얘를 돌려서 이렇게 쪼아줄 겁니다. 그래서 번호판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쪼아지게 만들겁니다. 넣어주고 넣어주고 좀 확인을 해 보고 이렇게 아니다. 이렇게 있구나. 이렇게 넣어주고 뒤에 가서 드라이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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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포트를 잡고 字幕에서 얘를 먼저 넣고 아이고 쉽지 않네요 이름만 넣었고 이름만 넣었고 이렇게 이렇게 를 잡고 최대한 쪼여줍니다. 지금 뒤에 너트를 쪼고 있고 어느정도 쪼아졌으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꽉 꽉 안 떨어지게 쪼아주고 정부모양이 이쁘지않게 달리게 이렇게 끝입니다. 뒤쪽도 마무리 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. 끝 자 다 됐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